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8월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애녹에게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자 성공적인 한 달로 기록될 만하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트로트 무대에서부터 예능, 뮤지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그가 현재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지난 5월에 발표한 신곡 오늘 밤에 낸 8월 동안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애녹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고, 방송과 무대에서의 활동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 한일톱10쇼와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은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트로트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애녹은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애녹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신곡 오늘 밤에 낸 8월 들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트로트 장르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신선한 멜로디와 애녹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결합된 이 곡은 출시 직후부터 음악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 시즌 동안 음원 스트리밍 수와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면서, 오늘 밤에는 월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차트에도 진입하게 되었으며, 주요 가요 시상식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8월 내내 이어진 각종 라이브 공연과 방송 출연에서 이 곡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애녹의 음악적 성장과 성취는 이 곡의 성공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오늘 밤에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감성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계기로 평가된다. 애녹은 이 곡을 통해 더욱 넓은 음역대와 감정 표현력을 보여줬고,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편, 향후 음악적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일 톱텐쇼에서의 활약, 애녹,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잡다. 애녹이 출연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한일 톱텐쇼, 다. 손태진, 신성과 함께 한일 양국의 가요 팬들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이 프로그램에서 애녹의 존재감은 빛을 발하고 있다. 한일 톱텐쇼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애녹은 그 중심에 서서 탁월한 무대 매너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애녹은 한일 톱텐쇼에서 시청자들에게 늘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방송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있다. 매회 출연할 때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애녹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그의 특유의 끈기와 열정이 녹아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 많은 시청자들이 그에게 열광하고 있다. 애녹의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가 지닌 뮤지컬 배우로서의 강점인 연기력과 표현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돋보인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 역시 애녹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애녹은 매회 놀라운 무대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한일 톱텐쇼는 애녹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애녹의 매력과 친근함을 담아내다. 애녹의 활약은 음악 무대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애녹은 매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신랑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들의 일상과 고민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애녹은 특유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신랑 수업에서 애녹은 다양한 과제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고, 새로운 스킬을 익히며 성숙한 남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와 솔직한 감정들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그의 진솔한 말투와 섬세한 배려심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잘 맞아 떨어져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애녹은 신랑 수업을 통해 단순한 가수나 배우 이상의 일상에서의 애녹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애녹의 활약에 대해 그는 뛰어난 감정 표현력과 섬세함으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추도하고 있다. 매주 다양한 도전 속에서 그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고천했다. 실제로 신랑 수업은 애녹이 출연하는 에피소드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그의 활약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돋보이는 애녹. 트로트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완벽한 균형. 애녹의 활동 범위는 트로트 무대와 예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본래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꾸준히 실력을 다져왔으며 뮤지컬 무대에서의 존재감 역시 여전히 강렬하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적인 행보 속에서도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 한층 깊어진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8월 동안 애녹은 뮤지컬 무대에서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의 연기는 매번 감정의 깊이를 더해가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애녹은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를 넘어 뮤지컬 무대에서는 한층 더 성숙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기 세계를 펼쳐 보였다. 그가 출연한 뮤지컬 작품들은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애녹의 연기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는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애녹은 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 1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애녹은 음악, 방송,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놀라운 수익 창출로 이어졌다. 그의 활동이 얼마나 폭넓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자. 애녹의 방송 출연료는 평균 32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8월 한 달 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채널A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별표 별표에서의 고정 출연으로 인해 매주 꾸준한 수익을 거뒀다. 8월 한 달간 방송 출연으로만 15회 이상 출연하며 약 4억 8천만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녹은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패션, 식음료 등 다양한 업계의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광고 수익도 상당하다. 현재 애녹의 광고 계약 건수는 약 5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고 한 건당 평균 6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볼 때 8월 동안 광고를 통해 약 3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애녹은 지난 5월 발표한 신곡 오늘 밤에도 꾸준한 음원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곡은 트로트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8월에도 인기곡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음반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월 한 달간 음원 스트리밍과 앨범 판매로 약 2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애녹은 8월 한 달 동안 다수의 음악 행사 및 이벤트 무대에 섰다. 대형 행사나 콘서트에서의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며 애녹은 주로 대형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8월 동안 약 3에서 4개의 주요 음악 행사에 출연하여 약 1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애녹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의 팬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애녹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은 그의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공간으로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광고 수익과 후원 등의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의 월간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고려할 때 8월 한 달 동안 약 5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방송 출연료, 광고, 음원 및 앨범 판매, 이벤트 출연, 그리고 SNS 수익 등을 종합하면 애녹이 8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약 11억 5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그가 다방면에서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녹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지지로 그의 수익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녹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한결같이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다짐을 전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중 앞에 서는 애녹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결의를 타졌다.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은 그를 진정한 음악스타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